자 오늘 제목이 뭐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란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란 뭐지? 가정 뭔지 아시죠? 여러분 집에 엄마, 아빠, 동생, 언니, 누나 같이 있는 그걸 가정이라고 해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책이라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가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자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죠?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이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네 그래요. 인간 세상에 어떤 지혜나 교훈이나 이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신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죠. 부모님을 지금 공경하라고 했죠? 이거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과 친하게 지시는 사람 있죠? 친구처럼. 네 좋은 거예요. 친구처럼 친하게 지는 건 좋은데 그냥 친구처럼 편하게만 대한다거나 부모님이 친구는 아니잖아요. 혹은 부모님을 가볍게 하찮게 여기지 말고 특별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손하게 받들어서 모셔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나중에 나에게 유산을 주시니까? 부모님께 잘 보여야 맛있는 걸 주시니까? 그래야 말 잘 들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아까 읽었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옳은이라. 오늘 에베스 부산에서 말했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다. 무슨 말일까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사이에서 10개명을 받았죠. 10개명 아시는 분이 있나요? 네. 그런데 혹시 이거 아세요? 10개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개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되는 개명이거든요. 나머지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개명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개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개명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뭘까요? 네,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후에 10개명을 주셨죠. 맨 처음 나오는 네 가지 개명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사람들끼리 잘 지켜야 하는 개명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었죠. 그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개명이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라거나 우리나라의 전통이라서가 아니고 또 부모님을 공경해야 내가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강조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가진 재산이 아까워서 혹은 귀찮아서 등등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 엄마! 아빠! 이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돼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건 부모님을 위해서 쓸 수가 없겠네요 이렇게 말하면서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극히 악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중에서 교회 다니던 어떤 사람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성교도 하고 다 하지만 정작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은 기본도 지키지 못하는 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들으면 억울하잖아요 부모님께 순종하라 자 하나님은 부모님들께 무슨 말씀 하셨을까요? 먼저 10편 127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 자식들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어떤 존재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오 부모님들의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님들께 주신 귀한 선물이란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 여러분 같은 어린이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몰라요 지금은 어린이를 괴롭히면 어떻게 하죠? 큰일 나죠 경찰이 잡혀가요 옛날에 어땠을까요? 옛날에 어린이들은 옛날에 어린이들은 무시받고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어요 어린이라고 불러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야 하면서 불렀죠 심지어 부모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떨까요? 아이를 괴롭히고 죽일 수도 있었어요 버리고 죽일 수도 있었대요 그렇게 해도 안 잡혀가는 거예요 괜찮아 게다가 어린이들은 사람 숫자를 셀 때 어땠을까요? 세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했죠 사람 숫자를 셀 때 어른만 세는 거예요 아이들? 아이들 세서 뭐해?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옛날에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보석과 같은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함부로 나눈다면 어떨까요? 믿고 맡긴 건데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부모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아이들을 괴롭게 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억울하게 한다거나 아이들을 학대한다거나 부모 마음대로 이상하게 아이를 기르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죄라는 거죠 대신에 어떻게 기르라고 하셨죠? 말씀과 사랑으로 잘 기르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주신 보석과 같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기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쯤되면 뭔가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뭐죠? 아! 여러분 듣는 말 아니에요? 뭐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래? 뭔가가 되겠죠 헤드 붙어 그만해 싫어요 게임 좀 그만해 싫다니까요 또 뭐라고 하죠? 일시하면 안 되겠니? 여러분 일시 사요? 네 12시 사요 아 12시예요 일시 사요 1시에 일시 자야지 키가 자라요 숙제는 다 했니? 숙제 안 할래요 여러분 숙제 하세요? 네 오 예 대단하시네요 숙제를 하다니 네 TV 그만 보고 공부 좀 해 이런 말씀 들은 적 없어요? 이제는 편식하고 있어요 제일 싫어해요 바로 편식하지 마 이제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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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그만하세요 이런 말 들으죠 네 전에도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부모님은 저를 혼내시는데요? 저한테 자꾸 잔소리를 하고 혼내세요 이런 분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안 혼나요? 네 제가 지난주에 문명히 들었는데 아 혼나요? 네 제가 비밀은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정말 많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심지어 어떻게 했냐 우리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닐 거야 진짜 엄마라면 나를 왜 자꾸 저렇게 혼내지? 그래서 제가 진짜 엄마를 찾았을까요? 잘해요 아니죠 네 저를 그렇게나 많이 혼내던 보니 진짜 엄마가 맞았어요 자 그러면 왜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혼내고 자꾸 잔소리를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왜 아 벌써 그렇게 정답 말하면 재미가 없어요 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잠원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의여기지 말라 그 꾸질함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혼내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고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아니요 안 믿죠 감사합니다 물론 어린이 때 믿어요 어우 착해라 어린이 때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거야 이거 잘 안 믿어요 저도 안 믿었다니까요 저건 진짜 막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랑의 매라고 하지만 매많은 걸 좋아한 아이는 아무도 없죠 하지만 저는 안 믿었지만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마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징계하고 혼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별로 애정도 없고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신경도 안 쓰는 사람에게 시시콜콜 자꾸 뭐라고 하나요? 아니죠 그 사람이 엉망으로 살든 말든 신경도 안 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때요? 야 정신 차려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겠죠? 가만히 놔둬나요? 아니죠 부모님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잘 믿기지 않겠지만 부모님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저는 어렸을 때 특히 제 어머니를 정말 미워했거든요 맨날 혼내서 제가 맨날 잘못했으니까 혼났겠죠 어머니를 미워했던 걸 지금은 후회하고 있어요 내가 그때 안 혼났다면 지금 내가 얼마나 엉망이 되어 있을까 안 혼났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아마 감옥에 들어가 있겠죠 정말 엄청난 악당이 됐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어땠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가족은 어떤 모습이었죠? 막 서로 다투고 싫어하는 가족이었나요? 아니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었죠 그게 쉽게 말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럼 부모님은요 자녀들을 억울하게 만든다거나 부모님들의 감정으로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했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이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분명하게 지적하고 때때로 혼내면서 고쳐줘야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아이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야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부모님은 부모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땅히 공경해야 할 분들이고 자녀들은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주신 귀한 보물이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손보고 함께 기도할게요